네 대한민국의 넘버원 브랜드 네 삼성의 모니터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마동입니다 자 오늘 시간 지금 일요일 저녁 따뜻했던 일요일 저녁 오후 8시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모니터로 정말 대한민국의 넘버원 브랜드 저희 삼성과 저희 무궁화꽃이 만났습니다 자 이 삼성의 모니터인데 내가 모니터를 바꾼 지 1, 2년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진짜 귀한 시간에 뉴스 보시거나 예능 프로그램 보세요 근데 내가 모니터를 바꾼 지 한 3년 이상이 됐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좀 모니터가 요즘 서브형으로 많이들 두잖아요 두 개를 많이들 쓰고 있는데 내가 그래 서브형 모니터가 많이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어오셨어요 특히나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모니터는 내가 게임을 좀 좋아하는데 나는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최적화된 모니터입니다 지금 준비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미지들 이 모니터가 어떤 모니터인지 준비된 그 이미지들 보면서 다시 올게요 네 정말 삼성의 커브드형 모니터입니다 커브드형 많이 들어보셨죠 약간 곡선으로 섞여있는 거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게임을 하는데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 왜? VA 패널입니다 요즘에 모니터들을 보면 총 세 종류의 패널이 있는데 게임에 최적화된 패널 그리고 삼성이니까 서울대병원 안과 전문의의 임상실험으로 눈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받은 그런 커브드형 모니터 네 다음 화면 해볼까요 네 정말 우리 눈이 정말 피로를 감소 효과가 있다고 정말 입증된 서울대병원에서 입증된 그런 모니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니터라고 왜? 이 표현력이 명암비가 특히나 애니메이션 많이 보시는 분들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실제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명암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VA 패널로 따로 구매하시는데 이거예요 네 178도 시야율 이거는 사실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다 갖고 있는 거라서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네 이게 아이세이버 모드 이거 역시 다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 다 갖고 있습니다 내 플리커플이 진짜 이거 플리커플이 없는 모니터가 없죠 요즘에 이게 뭐냐면은 내 지금 눈앞에 있는 모니터를 한번 휴대폰 영상으로 찍어보세요 근데 그 휴대폰 영상에서 저렇게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검은색 줄들이 줄줄줄 올라간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들어오신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모니터 그러면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게임의 최적화된 모니터라고 저게 달라요 이게 명암비의 차이예요 좌우 다르죠 오른쪽 화면이 훨씬 더 잘 보이죠 바로 이겁니다 진짜 내가 서브형 모니터가 많이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잘 들어오신 거예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영상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저작권이 걸려서 제가 영상들을 아무거나 틀지 못합니다 여러분 네 생난리 쇼핑님 들어오셨고요 네 생난리 쇼핑님 들어오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삼성의 모니터 이 시간 저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만 드리는 혜택 선물 지금 삼성의 모니터입니다 그냥 모니터가 아니라 삼성이에요 대한민국 먼버거 브랜드 삼성전자의 모니터 이게 지급 25만 3천원 25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제가